아! 죽는다! 아! 잠깐만! 나 오늘 게임 마인크래프트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! 죽어! 나 진짜 죽어!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좀 해서 다녀야겠다 이런 희귀한 곳을 처음보니까 좀 사리면서 이동해야겠다 뛰어 뛰어 엉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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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다! 잘못했다! 잠깐만 막아! 됐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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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렇게 목숨 연장하라고? 진짜 죽겠네 출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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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씨! 오! 어! 아! 야! 에바야! 밀어! 살 맞았네 죽어 야! 아까 앤더맨도 있었거든 벌리면 골치알이 빠진다 어 우울 아 아 어떻게 돼 known 어떻게든 빠져나갈꺼야 누구야 으악 없어 없어 이겨 이겨 아무나 이겨 어디있지 일단 여기 없어 아슬아슬 랜덤의 안보면서 다녀와네 아 아 아 아 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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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말라고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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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오게 쓰윽 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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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오 극한에서 살아남아야되는구만 아주 그냥 자 계속 살아남아 봅시다 아우 이야 여기서 살아남기 빡질구만 오 다 여다 에이 설마 이런 씨 또 하나야 여섯개 그래도 오랜만에 야생한것 중에 그나마 다이아많이 많았다 그러면 저걸로 나중에 어..검같은거 하나 만든다 그 다음에 인첸트 테이블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좋아 또 하나의 옷은 또 하나의 옷은 또 하나의 옷은 여기의 옷은 종보이드도 아니고 개 많아 왜 하남자 씩 클레이다 어떻게든 살아남을거야 이제 배고프다 세개 세개 있어 써둔거 세개 있다고 이런거라도 먹으면서 버텨야겠죠 실같은거 두개만 더 있으면 이제 낚시터 만들려가지고 무한 이론상 무한 무한신량 공급 가능한데 거미도 거미도 겁나 안나오고 오지 말라 고 빵 아 아 진짜 주문하 막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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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mething kg 인 ma 아래에 내려가야되나 puedo trust 다 medo border tearing 파um 마 다이아몬드를 파밍 좀 하자 어차피 나 이미 배고픔도 안 남아가지고 오 됐다 맛있겠지 여기 있는 것도 먹어줘야겠죠? 호옷 야미 여기 있는 것도 야미 해주고 지금 집에 한 4개 정도 있으니까 그걸로 인체트 테이블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지옥만 만들으니까 3 3 4 4 합쳐서 8 6 해서 14개가 필요하네 이제 오른쪽 아 나 지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느리네 오 먹어주고 지금 레벨도 20이 정도 되니까 나중에 모이면 바로 해야겠다 가죽이랑 사탕수저만 있었으면 이제 바로 여기서 인체트 딱 때리는 건데 안 돼 안 돼 파티 여섯 개만 모으면 됩니다 오우 위험 위험 위험함 진짜 지옥도 가야 되니까 먹어주고 지옥 갈 준비도 합시다 인첸트도 때리고 가장 좋은건 이제 마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정착을 하는건데 거기는 이제 또 뭐 인첸트 작도 할 수 있고 내가 먼저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거지 열두개 한 열여섯 몇개 필요하더라 한번 해볼까 여기서 잠깐만 오 야 잠깐만 안돼 안돼 으으 으 아슬아슬 여기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 뭐야 이 정도로 해도 되잖아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내가 너 잘못했구나 4 어 열개 이 정도면 충분하네 돌아가자 이제 아 이거 돌아가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리겠는데 아 갖다 여기 챙겨와야지 아 됐다 돌아가자 아 안 보여 이렇게 올라가자고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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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뼈 따고 소리 들렸다 뭐 들렸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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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 죽어 죽어 컷 좀비가 또 나오면 어떻게 식량 식량도 이렇게 먹어주면서 살면 돼 살 순 있어 몬스터만 계속 나온단 말이지 동굴 같은 게 있네 동굴 같은 게 있네 아 맞다 아깝게 뭐하냐 이걸로 해야지 이제 이걸로 할까 하면서 다닌다 이렇게 하면은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근데 이대로 가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 기둥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아까처럼 이제 기둥에 다이아몬드 박혀 있는 경우가 좀 많으면 좋겠는데 희귀하겠죠 그런 경우는 그냥 돌아가는 편이 훨씬 더 날듯 이 정도면 됐어 다이아몬드 박혀있어 다이아몬드 박혀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얹어주고 하자 길쪽으로 다니면은 애들이 쫓아올 거 같으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갈게요 금 뭐 참지 금도 가져간다 금 나중에 좀 많이 모아가지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힘들어 이제 어 뺐다고 소리 안 보여가지고 그냥 소리로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활 쏘고 막고 오케이 이게 내가 안 보여가지고 이제 지금 안 보여가지고 이제 소리로 이제 규별을 하네 해내 하다가 사운드플레이죠 사플 줄여서 사플중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물소린가 좀비소린가 물소리군요 이제 위로 올라가볼게요 올라갈 때 좀 편안하네 올라가자 이렇게 올라가고 맞네 이게 점적성이네 먹어보자 뾱한 점적석 점적석 얘는 뭐지 그러면 점적석 플럭? 오 오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는구나 신기해 이렇게 위에도 붙는구나 오 신기하네요 어 아 근데 이제 나 먹을게 부족하거든 먹을게 이제 거미눈이랑 거미눈이랑 거미눈이랑이 아니라 거미눈 밖에 없어요 응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체력 으읍 으읍 한마디로 망했단 듯 올라가 먹어주고 이렇게 두개 들고 다니자 거미다 거미야 거미야 떠 싸우자을 화이트 차라리 싸워가지고 싸우는게 훨씬 나아 어딨어 어딨어 떠 나 이제 육지를 보고있어 지상을 보고싶어 아 뭐야 이렇게 막아주면 되지 이걸 하다보니까 기술이 막 생기네 하 이걸 또 어찌어찌해서 나온다 대단하다 아우 이씨 나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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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 나쁜 녀석아 쫌 놀랐네 이야 어 잠깐만 배고픈 없다 이제 뭐 띔 실도 없고 망했다 나 진짜 망했다 올라가야돼 이제 어? 잠깐 지상인가? 헛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알려줘 알려줘 죽기 싫어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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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육지가 나와라 지상에 나와주세 어디지... 오 아 진짜 죽는다 자 올라가 안보여 이제 자 올라가 볼게요 어? 블럭이다 안산아니구나 올라갈 수 있을거에요 어 자 올라와주고 솔로? 섬롱왕? 이렇게 요걸로 동굴같은데? 동글동글 동글이냐? 진짜 동글이야? 또 동글이네 올라갈 수 있을까 우와 뭐가 이게 우와 물이다 물 물 낚싯대같은거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을거 얼마나 좋았을까 빨리 올라가야돼 지금 석탄이야 석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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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가자 석탄 석탄이 없어가지고 진짜 고생했는데 석탄 좀 가져갑시다 아이고 잘 퍼갑니다 이제 23렙이 계속 아래에서 짱맞혀있으니까 벌렛 23렙이 됐데 어디있으면 이제 지상으로 돌아갈거야 이제 조약들도 좀 모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위에서 약간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든 응? 뭐 아니냐? 망다냐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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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상이다 닭도 보이죠? 닭 죽이자 으악 오지마 오지마 불타 내 차례 불타버려 싸워 둘이 그렇게 싸워라 불타죽어 죽으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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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타불 뻥터져 아이씨 으악 살았다 하 얼마만에 지상이야 먹고 먹어 됐다 석탄도 있으니까 맞지 개구나 다행이네 어 너네 동료가 되라 너네 동료가 되라 예스 예스 호우 자 진짜 벼랑 끝에서 어찌저찌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남았다 개가 어디있지 아 이거 염료 같은 거 하면은 목줄 색깔 바꿀 수가 있더라고 나도 좀 먹자 어 치킨 아우 너무 맛있어 치킨 얌얌 쪼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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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썩은 살쪼먹다가 이거니까 괜찮아졌다 아 먹어주고 이제 요런 것도 깔아서 요 레드스톤 가루가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렇게 차라리 합쳐서 맞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냠냠 쓰 해주고 아이 아닌데 1 2 2 4 21 이렇게 맞춰주고 한번 딱 두르면은 됩니다 그러면 레드스톤 플럭 24개 지하에만 있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네 저 앞에라도 찍어놓을 걸 그랬나 죽으면 어차피 거기로 다시 돌아가니까 어 나중에 내가 찾아갈 수 있겠지 역시 이제 준비 좀 하고 가야겠어 측량 준비 좀 하고 다시 광산에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야 역시 땅이 최고다 어 이치 최고다 와 컷 해주고 어 동료 너네 동료가 되라 오니가 되어라 슉 뭐야 아 내 내꺼? 뭐야 너 바로 된거야? 어 그래 따로 멈춰 뭐야 너 순간이동한건가? 공격 공격 이게 마크다 자 오늘 이렇게 마인클리프트 해봤고 이제 지하에서 진짜 하 어떻게든 사람은 남으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나왔네요 수확은 어 철원석은 64개 넘었고 다이아몬드 한 6개 보러왔습니다네 재미있게 오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리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아 양털 또마해야돼 침대 만들어야되겠고 바이바이